클레딕스 마스크 클레딕스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자메제품인 2d 마스크구요. 두가지 컬러가 있고 주요 특징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별폰 제품인 3d 마스크입니다. QF94 인증을 받았구요. PM2.5 보건용 마스크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이구요. 내용물은 50개 성인 대형 특징 착용방법 폰기표시 주의사항입니다. 개봉오람이 개별 포장이 되어있구요. 길쭉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사용기간이 하산에 나와있구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잡혀있는 형태가 되어있구요. 탄력좋은 끈이 달려있습니다. 마감도 단단하게 되어있구요. 이쪽에 철심이 내장되어있고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언박싱을 보여드렸구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네블러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구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